오늘 단올림 끝났다고 말해줘야죠. 사실 어제 끝났는데 어제 그냥 집에서 잤어요. 수업 때문에 졸려가지고. 나 그래서... 맛있다. 단올림 말하면 해줬네. 음 줄었다면서 티라미수는 그냥 두 끼 직접까지 뻗었는데요? 너 잘해 먹구나? 단올리지 애들이? 진짜 웃긴 게 내 얼굴에 요리가 없대. 엄마가 바질페스토 파스타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. 요염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요염하게 하는 거 아니야? 포장 느낌이었는데. 나 내 얼굴에 요염이 없는데. 힙판타주스를 했다니. 힙판타주스를 했다니. 힙판타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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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드디어 첫 외출을 합니다. 와, 일로 와, 유경. 너무 부담스러운데? 언니, 뭐, 만 명이나 본다며요? 만 명이 내 얼굴도 보는 거 아니야. 오늘 저의 커피 메이트는 소정, 유경입니다. 소정은 나오기 싫대요.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? 비싼 척, 비싼 척 오지게 하는 스타일이죠? 오늘 다행히 올린 끝났다고 말해줘야죠. 뭐였다고? 다행히 올린 끝났다고. 사실 어제 끝났는데 어제 그냥 집에서 잤어요. 수업 때문에, 졸려가지고. 유경이가 사준, 뭐지? 인절민, 어? 인절민, 티라미, 스팸은 잘 안 잡혀요. 맛있다. 역시. 내가 풍먹는 거 안 나오지? 이미지, 이미지. 아, 나 이런 거. 자기 이미지만 금초파초. 그러니까요. 진짜 이런 걸 찍어야 돼. 너무 무리면 말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진짜 언니 먹는 걸 찍어야 돼. 진정한 찜 먹방인데. 아니, 왜 그래? 아까 양 줄었다고 자기 자랑했잖아, 양 줄었다고. 야, 나 근데 생각 안 하셨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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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표정이 말하면 해줘야 돼. 막, 막 엄청 막혀. 야, 나 감자 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헬스 왜 이렇게 헬스케 주냐고. 아니, 똑같아. 항상 얼굴 요만하잖아요. 완두콩. 아니야, 난. 완두콩. 아니, 완두콩 아니에요. 완두콩이 저 처음이야, 완두콩이 맞았어. 얼굴 빨개져서 강랑콩이에요. 무슨, 강랑콩? 아끼 부릴때 얼굴이 빨개져서 강낭콩이라고 강낭콩은 길잖아 색깔이 똑같은 색깔만 똑같은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만족스러운 토이스토리 그거만 인정할 수 있고 걔는 귀엽잖아 아니 걔는 너무 토 민용하잖아 언니는 약간 언니도 귀엽다고 해주자 야 됐어 티라미수 줄었다면서 티라미수는 그냥 두 끼 직접까지 먹었는데요? 아니 양 줄었다며 이거 다 언니들 다 먹는 거야 뭐하는 거야 너네가 여기 더 오잖아 다 먹었어 또 남파한테 아니 언니 남편이 오죠 아니 10분 남편이 야 너 위 줄었어 배불러 죽겠어 이러더니 아니 맛있잖아 티라미수를 아니 내 여자 다이어트 내가 따로 있잖아 다이어트는 뭐야 비저측을 말하는 거 아니야 나 뭐라 그랬어 지금 언니 언니 다이어트 하라고 돌려간 거예요 내가 요즘 약간 나 이제 0개국어 됐다니까 이게 약간 약간 쾌하지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큰 게 아니야 레슨 말아서 그런 듯 스티부터 학교 가면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악기 데이에요 수업으로 레슬리아 레슨 실리아 레슨 어? 어? 어깨를 어떻게 해? 어깨를 줌으로 한다고? 어깨를 줌으로 한다고? 어깨를 줌으로 한다고? 근데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말하는 마디 어디 보도록 해야지 어디 보도록 해야지 퍼스트 남유경이 해보세요 이렇게 공기 보도록 네 잘했습니다 세컨 근데 그때 내가 첫 줌 수업이었어요 근데 소정언니가 내 연습이 있었단 말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훈련이 남유경을 어제부터 어디 보러 보세요 이랬는데 진짜 나도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연습 안하면 맨 앞세지 어제 시키시는 거예요 어? 언니한테 와 개최근인데 이랬거든요 그냥 소리 끄고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푹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소리 음성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소리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유경이랑 같이 쿠키 가면 중이라고 올려요 진짜 왜 아직 찍혀 있어요? 응 응 너가 무슨 멘트라도 할 줄 알았지 나는 아 맛있지? 응 그냥 맛있으니까 여기 저거 저거 먹어 잡채 먹고 있어 뭐 이렇게 많이 하셨어? 처음 오니까 너 잘 해 먹더라 그럼 다 놀리지 애들이 진짜 웃긴 게 내 얼굴에 요리가 없대 요리하는 거 약간 의외였대 안녕 엄마가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브라타 치즈 올렸던 그 바질 페스토를 먹고 싶었는지 어제 엄마가 백화점에 가서 브라타 치즈 찾았는데 없어서 이만한 모짜렐라 치즈 사왔습니다 맛이 비슷할지는 모르겠어요 장담 못합니다 너무 생각했는데 더 해? 엄마 약간 기름진 거 싫지? 응 완샹 음료 또 안녕 노콜렐라 치즈 진기 방금 일어났는데 필라테스 가야돼가지고 일어났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니까? 너무 요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나 약간 뽀짝한 느낌이었는데? 이상하다 내 얼굴에 요염이 없는데 정신을 길게 내려요? 그대로 팔반디로 복부 힘으로 보내요 잘 못 튀어나오지 않도록 정신을 길게 복부 힘으로 보내요 운동 끝! 다음 곡은 아멘 와 오랜만에 하니까 죽을 것 같네 안녕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손톱 받으러 일 받으러 갔다가 강사 선생님 레슨 받고 저녁 약속을 가는 게 저의 불금 일정입니다 밖이 너무 추워서 약간 나가기가 두려워지는데 후딱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언니 근데 진짜 예쁜 것 같은데요? 하기에 잘했어 요즘 힙한 힙한 사람들은 한다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엑소스는 한 달이 없어서 한 달이 없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레슨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레슨이 끝났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얼른 약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멋있는 커플분이 이게 원래 제 티켓인데 이걸 주고 유유히 가셨어요 딴 데 간다고 앞에 노가리가 와 있습니다 다음 주 레슨이 끝났어요